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하롭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새벽 기도회 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아침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영적 소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며 성령의 충만함 힘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24제자로 세워지며 제자를 남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 될 하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참 제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주의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복 비전이란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과는 추구하는 복과는 다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복의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그때 얻게 되는 참된 위로와 형통의 삶이 우리가 가져야 될 행복의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영적인 애통함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봐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세밀한 내용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자 하셨던 그 대상은 어떠한 무리들이나 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온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자들을 고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음을 볼 때에 물론 그 자리에 나아왔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 곧 그렇게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또한 그들이 가져야 될 기준과 그 관점이 무엇인지 복음의 참된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과 또 앞으로 이어질 상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24 제자되신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께서는 참 제자의 기준을 세워가시는 그러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본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참 제자의 삶과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다 전부 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제자된 삶을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 제자라고 말하고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제자처럼 보이는 것이 그저 말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진정성을 인정받는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면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그 고백에 대한 신실한 삶이 뒤따라야 하며 그 삶이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은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참된 제자로서 말씀 안에 거하는 가운데 복음에 참된 진리를 깨닫고 주위에 영적 선한 영향력을 입혀가시는 24 제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분으로 즉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제자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또 사라져도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말씀하신 바를 친히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친히 일하고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서 온전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 머물고자 하며 그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에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만에 거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참된 진리를 모른 채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과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가는지 그 진리를 보고 방향을 모르고 있으니 비록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순간의 기쁨과 잠시의 위로만 얻을 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가운데 있으며 즉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완전히 무력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자 하고 길을 알고자 하지만 결국 그들의 상태는 흑안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며 곤고와 새사슬에 메어 있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암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눌림과 보지못함과 포로뎀과 억압으로부터 참 자유쾌하며 영적 노예된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의 모든 예체제과 습관을 벗어버리며 새 사람을 입어 온전히 자유쾌하는 참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의 말씀만의 거함으로 이미 자유롭게 된 존재임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는 그런 서미타임 속에서 가만히 복음의 참 질의와 늘린 역을 묵상하면서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추진은 축복과 건세를 고백해 보시고 영적으로 자유롭게 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삼의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나는 이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 되어짐을 또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는 나만의 그 기도 시간에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누린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 참 자유를 확인하게 하실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힘을 또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우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복음의 참 진리를 묵상하므로 새로운 힘을 얻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두 번째로 참 제자의 삶입니다 유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며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러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렇게 예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언제든지 원할 때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 사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사건과 상황 그런 문제와 갈등 또는 꼭 그렇게 무거운 주제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제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또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답답함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하는 가운데 우리는 때론 답답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레논트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이 23일로 3주간 연기되다 보니 처음에 한 주 연기된다고 할 때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부르고 했었는데 지금은 SNS에 올라오는 글을 보니까 학교 가고 싶어요,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바람 쐬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와 갈등, 고민 가운데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 응답과 해결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는 꼭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마치 친구에게 털어놓듯이 이야기하고 함께 나와 나누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하셨으며 친구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세세한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참 제자의 삶의 모습이 이러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기대를 통해서 문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소통 시간이며 당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마라의 쓴물이 아닌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는 삶을 살 때에 여와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은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삶에서 살았고 다윗 역시 그가 지은 10편의 찬양시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환란 가운데 놓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63편 6절에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언약을 다시금 되새겨 보았고 그것을 밤이 새도록 묵상하는 가운데 큰 힘과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에도 나의 도움이 되셨고 또한 되실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 사건, 고난, 역경이 오더라도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외롭거나 지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자신의 도움이자 구원이 되심으로 항상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옆에 기도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참 제자들의 삶을 사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다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며 우리의 모든 순간과 상황마다 하나님 옆에 무릎 꿇은 제자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맺게 하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24 제자로서서 방황하는 모든 불신 영혼들을 살리고 오직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중단된 것이 아니며 온라인 예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의 단을 쌓고 있듯이 1일의 교회의 운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거나 그 사태가 잠잠해지듯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한을 가지고 계속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은 영혼을 위해 간고하고 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중보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을지라도 문자나 또한 카톡, 전화 등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며 복음을 전해보시는 그런 실천 또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현장에서 참된 제자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시는 모든 예원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나눈 후에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행복 비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애통한 자로 성령의 참된 위로를 전하여 영혼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는 성령적 행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기도의 삶을 통해 참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일 교회 운동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행복 비전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애통한 자로 현장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반드시 건져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적 한이 우리에게 심어지게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직 말씀을 기준삼아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일 교회 운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에 죽어가는 모든 불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개인과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의 뜻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